코로나19의 확산이 잠잠해졌다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범정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간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후보물질 발굴, 동물실험 등에서 성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필수인 후보물질 독성평가를 지원하여 안전성 있는 후보물질의 발굴을 지원하고 바이러스 연구에 필수적인 PL3급 생물안전연구시설을 개방하고 산학연에서 수요를 제기한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약효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개,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기후 감염 모델을 개발하여 바이러스 특성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영장기후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혈관 염증의 발생 등 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무수 효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되 어려울 경우 적어도 집단 면역행성이 가능한 수준인 인구의 70% 이상의 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한 국제 배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트라제네카, 로바백스 등 글로벌 기업과 개발된 백신의 국내 공급 협력을 내용으로 협력 의향서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해외의 다른 기업들과도 백신 확보를 위한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촉박한 일칭에 따라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예방접종은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상황, 외국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백신의 접종 시기 등을 객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경우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건강치약계층 등에 대해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히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서 접종 후 사후 대책에 의해까지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염문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산 치료제 및 백신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길집하도록 하겠습니다.